세포배양 배지 개발기업 엑셀세라퓨틱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배지는 세포를 배양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 역할로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. 엑셀세라퓨틱스의 주력 제품은 3세대 화학 조성 배지 셀커입니다. 3세대 화학 조성 배지는 모든 성분이 화학적으로 규명된 원료를 사용해 개발 및 생산됩니다. 2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세대 화학 조성 배지는 기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